예레반 방언의 분포, 크라치아 아자리안의 클래시피케이션 디스 디알렉트 알메니언스에 따름 예레반 방언은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과 그 주변에서 쓰이는 동부 아르메니아어 방언이다. 고전 아르메니아어 단어들은 예레반 방언 단어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방언은 여러 나라 말들 특히 러시아어와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외래어들은 예레반 방언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예레반 방언은 아르메니아어 방언 중에서 가장 널리 퍼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방언은 아라라트 방언으로 알려졌는데 아라라트 평언에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19세기 들어 현대의 아르메니아어 문어를 만들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1841년 유명한 아르메니아 작가 하차투르 아보비아는 예레반 방언으로 쓰여진 소설 아르메니아의 상처들 을 완성했다. 이 방언의 중요함은 1918년 예레반이 아르메니아 민주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을 때 생겨났다. 소비에트 시기 들어 동부 아르메니아어와 예레반 방언은 러시아어에 위해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1980년대 말에 러시아화 정책은 아르메니아어의 미래에 의험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어 구호의 모태가 되는 예레반 방언은 예레반에 거주하는 최소 1백만의 시민에 위해 사용된다. 게다가 아르메니아 아르차흐 공화국과 조지아의 삼치헤자바에티 주의 모든 아르메니아어 방언에 대해서 예레반 방언은 교육체계를 통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아르메니아인 대부분은 예레반 방언을 사용한다. 아르메니아 내에서 예레반 방언은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르메니아의 텔레비전 채널에서는 표준 아르메니아어 대신 예레반 방언을 사용하는데 특히 연예 프로그램에서 그러하다. 이는 언어학자들이 비판하는 부분이다. 아래표는 단어 이렇게 그렇게 다르게 를 표준 동부 아르메니아어 예레반 방언과 카린 방언 아르메니아 제2위 도시 규리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레반 방언의 발음은 고전 아르메니아어의 그것과 비슷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